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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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저희의 데뷔곡이었던 애슬레틱이라는 곡이었.. 애슬레틱 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는 튀는 인사 먼저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킥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리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이킥 리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킥 요연한 슈가걸 휘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킥 막내 예리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안 더우세요? 네 더워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직 오후도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저희가 신나게 무대할 수 있는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첫 곡부터 너무 신나게 했는데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또 지금 날씨에 너무 딱 맞는 곡입니다 바로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곡이죠? 네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런 이라는 곡인데요 여름에 맞는 아주 신나는 곡이라서요 저희 후렴구가 또 중독성이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두 번째 곡 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몰라 내가 잘 몰라 이럴 때랑 그런 거 해야지 고맙습니다